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끈이라고 하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지막 끈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내게 주어진 재산을 마지막 끈으로 잡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내게 있는 이 건강만큼은 내가 잃지 않으려고 이것을 끈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찢어지는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사기를 당해서 몽땅 다 잃는다고 한다면 또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건강의 문제를 통보받는다고 한다면 만일 이것들이 내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끈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남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까? 과연 자유로우십니까? 잃고 빼앗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까? 솔직한 말로 마트나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몇 번이나 돌고 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금 조금 오르면 영수증 들고 부들부들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끈으로 얘기는 바로 그것을 잃는다면 성도라고 해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공감하고 깨닫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좀 다른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같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과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맞닥뜨리는 상황은 같으나 대처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것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피언 57편인데요. 맨 위에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한 편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시각과 믿음의 태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광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10편 57편은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소개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우를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많이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받았던 복을 내가 흠모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욕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꿈과 비전을 소유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망신창이가 되어서 기와주각으로 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나온 것이 욕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개구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부모가 소개되지 않아요. 천혜의 고아처럼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독선적이다, 개인주의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원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뻔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 절반 이상은 거의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늘 배신과 반력이 연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인간적인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삶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들처럼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것만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것만 내거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참 가식적이잖아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직면한 이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라고 고백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재앙으로 소개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말씀하고 있죠. 마치 자기를 삼키려는 그와 같은 위기와 아주 극적인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게다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을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 앞에서 먹이가 되는 신세처럼 그리고 마치 화형식을 하듯이 불태우는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모두가 자기를 찌르는 칼이요, 창이요, 화살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은 지금 굴로 피신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서도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유한가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유하고 초월했다면 사울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피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무서워했습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현주소이며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아스를 처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른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 사울 임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상급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명성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칼이었습니다. 창이었습니다. 화살이었습니다. 억울하죠. 원통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라서 쫓아오고 있느냐.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섭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만 조금 베어갔을 뿐 그의 몸은 털끗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또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신앙으로 단속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대적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 때문에 어제도 밤잠을 설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라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며 사람에게 쏟아붓는 말들은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쏟아붓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부르지는다면 그건 비수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의 지름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 형편도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것을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다윗은 싸우를 피해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하고 절망적일 것 같은 이 동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쳐서요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크게 지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높이 솟아있는 산이요. 하나는 평지보다 산보다 낮아있는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산은 낮은 구릉이나 언덕이 산으로 표현됩니다. 예루살렘 전경이 있는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낮은 언덕쯤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과 언덕은 주로 적들을 방어하기 쉬운 요새나 성읍들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골짜기는 이런 언덕과 언덕 사이의 평지를 성경은 골짜기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주로 넓은 평원을 읽혔습니다. 농사도 짓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일어나는 장소가 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골짜기 중에는 협소한 계곡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사나운 맹수가 득실거리기도 하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을 돈을 뺏는 강도나 도적들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이런 맹수나 적들을 피할 수 있는 동굴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런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살고 있는 산이나 언덕과는 반대로 말 그대로 산 아래 골짜기, 어두운 동굴에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를 풀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거나 생포하게 된다면 완전 대박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잡기에 사울이 급급한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을 잡기 위해 그물같은 부비틀에도 설치를 하고 웅덩이도 팠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찌 대낮에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시각에 이동을 해야 되겠지요. 대낮에 하늘을 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어떻게 하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서 다윗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내용인데 한 번도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여기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늘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그 동굴 안에서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궁창을 바라본다고 말을 하는지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노래한다니까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지금 이 동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캄캄한 동굴 속이잖아요.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하는 것만 마음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캄캄한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고 하니까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해괴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담벼락에다가 그리고 문에다가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드왕이 딱 보니 이건 뭐 골리아스를 죽인 용사가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왜 미치광이가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당장 내쫓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아니 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해야 하나 나는 골리아스를 죽인 용사다. 나를 죽여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용사처럼 죽으면 더 멋진 드라마가 될 수 있는데 못나니 찌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행동이 아닙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눈에 미치광이가 보이게 하시고 다윗이 보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10편 34편은 다윗이 이런 아기스에게서 도망 나온 이후에 지었던 시입니다. 우리 10편 34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어우 쪽팔려 빨리 나가자 말도 하지마 얘기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다윗은 모든 사실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알리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의 부끄러움보다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꽉 막혀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작은 구두방에서 구두를 수순하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구두를 수순하면서 그냥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한탄만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소년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는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신학공부를 했고 이후에 자원하여 인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케리입니다. 윌리엄 케리는 그의 인생의 모토 가운데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보살 끝없는 작은 구두방이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두만 수순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먹고 살다가 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이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행진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분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노래인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알다스엣으로 맞추어서 노래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스엣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다스엣은 노래를 부를 때 마치 우리나라 세마치 장단과 국거리 장단과 같은 노래가락을 맞추는 장단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스엣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알타쉐트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두낫 디스트로이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멸하지 마소서 주님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노래입니다.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가 10편 57편 외에도 58편 59편 75편 등에도 곳곳에 나타납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노래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다스엣 주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의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선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강구하면서 알다스엣으로 강구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이리저리 도움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잠을 못 이루는 것이지요. 내 손에 뭔가 쥐어질 것이 없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인생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뭔가 나한테 유행을 바라기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편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알다스에 서로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비록 캄캄한 동굴을 속이라도 때로는 원수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나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다스에 서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이후에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과거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시들을 적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들 아시죠? 그 가운데 시편 23편 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고백은 푸른 초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들이 평화롭게 있는 그런 장면에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런 골짜기를 넘나드는 인생이었어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다윗을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고백을 2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떨어져 계실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고난 중에 있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들도 생깁니다. 우리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자녀들 바라보면 답도 안 나오고 사는 게 왜 이 모양인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록 동굴 속에 다윗과 같이 캄캄함이 둘러싸고 모든 환경이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참 답답한 마음을 주고 나를 엉두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굴 너머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의 고백과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힘든 시절을 지나오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 마지막 믿음의 끈조차 참 위태하고 흔들릴 것 같은 나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서 이 다윗이 노래했던 알다스의 셈 맞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필요합니다. 나를 멸하시지 마시고 나를 이 험한 구렁텅이 속에서라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잘 알기까지 주님 앞에 알다스에스로 이 고백으로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밝은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다위처럼 친히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새벽의 어두움을 깨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위에 우리 목장위에 우리 교회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